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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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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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제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 때문에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영원세계가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누군가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땅에서 똑같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상급을 주실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게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 앉는 보호자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년 동안 왕도로 탄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앉는데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불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정언과 하느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은 자들이 그곳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수구한 그것이 하느님께서 행안대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는 분명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내킨드로 예배 드리고 기분내킨드로 예배 안 드리고 기도했다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악세사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오늘 한 집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집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운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대반이라는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일곱 집사를 세우셨는데 그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서대반인데 서대반의 이름에 떠선 따라하십시오 멸류관 멸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입니다 서대반은 그러면 벌써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르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서대반 집사는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전가도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분명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게시록 20장 4절에 저 청국이 갔을 때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목벨이 받은 다시 말아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반 속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 글자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이 서대반을 소개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서대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가르쳐주는 서대반 같은 집사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서대반에게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대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대반을 가르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믿음을 강조는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름에서 오고 더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도대체 이 믿음, 말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리수 12단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지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예수님은 머릿속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보이나요?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그 교회 건물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사람이 많고 적음했는데 관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며 쉬어 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람이 말을 기울이면 계속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못 섭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이 다 모입니다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개 말로 시험 들게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른 유다를 열두 제자 가운데 두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서셨을까요? 두 가지 교훈을 가리킵니다 각 시대에는 이런 가른 유다 같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자가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가장 악한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곳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시험에 들지 않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목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는 반드시 실패해버립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두 명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작은 조그만 배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노도와 같은 파도가 몰아칠 때에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르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지나가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늘 출렁거리는 크고 작은 파도의 문제들이 밀어 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는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작은 배가 바다, 세상을 의미하는 이 바다 가운데 또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잠잠했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집착만 파도가 일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늘 출렁거리입니다 이 세상은 늘 시험의 연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배가 여러분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늘 출렁거리입니다 형제증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서있질 못해요 넘어집니다 뒤뚱거리입니다 내 의지로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그 사업이 당신의 의지로 사업에 성공합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항력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는 그렇게 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아우성을 지르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주시여도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다는 영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파도를 밟았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밟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시험을 밟고 지나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밟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파도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문제의 파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크고 작은 문제의 환란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민족되게 하셔서 하나님 환란의 파도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런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경량하는 이런 사업의 현장 앞에 때로는 직장세월 가정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저히 출렁거리는 이 파도 때문에 내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가 파도가 계속해서 일렁거릴 때에 주여 내가 어디로 와서 쓰러지겠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앞뒤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타고 가던 그 배는 칠같이 어두운 바다 망망대에 떠 있는 배입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여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모든 범사가 반드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환란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르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서대반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가 어떤 모습일까요? 서대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서대반은 역시 4대의전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대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대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있습니다 일곱 집사의 모습들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의 모든 집사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가 이처럼 믿음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서대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가지면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3년 이상을 공들여서 훈련시키셨고 교육시키셨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 가장 아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전부 찾아다니면서 제자 삼았던 제자들이었는데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배신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도망간 그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자는 나는 저 예수 몰라 저주까지 했던 부인해버렸던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인사했습니다 살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대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배소서 5장 18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낙심할 수 없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의 심살때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제 감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 서대반을 가르쳐서 말씀할 때 특별히 일곱 집사를 가르쳐서 말씀할 때 성경은 떨어질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오늘 서대반 같은 사람은 장차처 천국이 돌아갔을 때 보호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헤아린 대로 헤아려주며 하느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가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존감, 어떤 자존심,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그 맡은 자리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멜루간을 내게 준다였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서대반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더니 멜루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서대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전하다가 돌로 맞았습니다 무수하게 날아오는 돌이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서워했을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의 크고 작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돌멩이는 크고 작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서대반을 향해서 던져지는 이 돌은 마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돌멩이 한 내게 날아옵니다 이 돌에 맞았더니 너무 아파요 때로는 쓰러져버립니다 문제의 이 돌멩이들이 날아올 때에 서대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서대반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대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로 둡니다 오늘 반드시 문제의 돌멩이 날아오는 환란 앞에서 서대반 같은 집사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주만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의 돌멩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둡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성경은 우르르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르르 보았다는 걸 말입니까? 사모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그곳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 해 소망은 땅에다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세요 문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문제가 나를 향해서 던져질 때에 수많은 그 아픔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터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불어볼 때에 성경은 강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께서 하늘을 열어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대반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서대반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내 소망에 하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줘버립니다 네 번째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서대반 성령 충만한 서대반 소망을 하늘에 둔 이 서대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대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요? 돌멩이에 날아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고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멩이에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의 무릎을 꿇습니까? 고난 앞에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오늘 그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석하여 하나님 저 수많은 돌이 내게 날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서대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돌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 저 죄를 기억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성경 강조합니다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선서를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에 충만했던 서대반 성령이 충만했던 서대반 항상 문잡혀서도 무사하게 날아온 돌 맞으면서도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소망이 하늘에 가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괴롭힌 그들을 미움을 갖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서대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응답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바로 현장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없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구부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성경 강좌입니다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주십니까?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조차합니다 무엇이 조차입니까? 감사가 있다가 갑자기 불평하다가 짜증을 내었다가 갑자기 또 희희 웃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빌리포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염려를 기도한 후에도 염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염려를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래라 감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마음을 가지세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한 가지라도 지키십시오 오늘 서대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주시는 것은 이란 집사가 가장 모범적인 집사요 이란 집사가 천국에 가서 왕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목숨 던지십시오 이왕 예수 믿는 것 죽도감 충성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을 우르러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자 일곱 번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대반 왜 죽었습니까? 서대반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왜 고란당합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술인 때문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혹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남들한테 비웃음을 사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거짓하고 다니느냐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용고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비웃을 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중요한 것은 이 서대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서대반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 서대반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4등연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만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정인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려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돼요 어떻게 가져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내게 그렇게 내가 애가 달아서 저 사람한테 때로는 액을 복구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다른 산더미 같은 기도를 딱 제쳐두고 그 사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개혁 개정성에는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 가르치기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 가정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예수의 이야기만 가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소리를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였다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였다면 은혜 받은 이야기야 예수의 사람은 예수용 성령이 계신 사람은 모였다면 자신의 간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확 자르게 만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예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가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전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뒤집는 분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성령님이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세요 거기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대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디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누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전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 던질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고설을 쪼개는 비수같이 심장을 도려내는 이러한 강한 말씀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소대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시대에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을까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한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현장의 아버지와 축복이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세렴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꿈을 우리 사시기를 하면서